자, 뭐야! 아, 야! 다음이 여기 있었어! 아이씨! 야, 거의 대부분 다음이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자연스럽게 다음...이게 뭐야...아이씨... 에스파니아가 좋다고? 얘들아? 어, 에스파니아가 좋아? 포르투갈은 별로 해? 으흐흥. 사냥꾼, 전복자 뭐로 할까? 발굴자 사냥꾼이 갑이라고? 네, 안녕하세롱 야, 이 게임은 운이야, 운 얘들아 내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운이야, 운 이 게임은 운이 좋아야 돼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자 그리고 향예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로망스어 포인트 3인데 뭐 올릴까 향예술 아이스볼 이미 천만 탓을 후원하였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 어제 구건하다 사망 한국어요? 한국어가 동남아 아 동아시아인가? 동아시아 토착어 동아시아가 동아시아 맞나? 동아시아 동아시아 토착어 포인트 뭐올라 할까 얘들아 동아시아 동영수 동영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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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곳 갈리야 프랑스의 카르낙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사람보다 두삼배는 큰 거석이 그 일대에 쭉 늘어져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주민들도 아는 사람이 없다 알함브라 궁자 세라세니는 이베리아 반도 남한 안다르시아를 완전히 제압해 타 그라나다의 장대한 아람브라 궁전을 저항하여 그 지배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하겠다 몽상미셸 프랑스의 성 오베르는 어느 날 꿈속에서 천사장 니카이를 만나 노르망띠와 부르타류 사이에 해안에 에베당을 세우라고 하는 게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성집 몽상미셸은 탄생했다 거석재단 영국 아더왕의 협력자인 마술사 마린은 한순간에 소울즈베이의 엄청난 마법진을 만들었다 엄청나게 큰 바위로 된 그 재단에는 이상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 바위 조각을 가라앉힌 물을 마시면 아 가라앉힌 물을 마시면 어떠한 병도 낳는다고 한다 셀미네 상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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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로 나와 내기 하세 도저히 따분해서 말이지 오케이 아 그래 돌려 아 이거 똥패네 아 이거 똥패네 이거 아 10하고 9 10 9 8 7 6 아 6 야 6 6 6 6만 나오면 이겨 어 어 이겼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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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아이씨 아.. 원패 온다 이거 레이즈 야야 이거 이거는 어? 패기야 10원 아.. 일단 Q 4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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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ㅅㅂ Q174 야 이거 없네 뭣도 없네 야야 오픈 오픈 뭔데? 까박까박 뭔데? 아하하하하하 별것도 아닌게 아필 겨우 하나 다 했잖아 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이겼어 이겼어 레이즈 야 맥스 맥스 오케이 씩하나 꺼내놓고 에이즈, 맥스 잠깐만, 87? 야 이거 뭐야 이거 플러시 뭐시기요? 어어? 9, 8, 7, 야 잠깐만! 9, 8, 7, 야 잠깐만! 야 이거 아이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맥스 맥스 오케이, 까봐 7로 원패어? 야 이겼어, 야야 오픈 까봐 까봐, 뭔데? 까봐 까봐 아, 이거 별것도 아닌게 괜히 쫄았네 오, 패좋다 패좋, 패좋아 이거 이거 자 아 잠깐만, 야 우리 케이 살려 두꺼같아 케이? 케이 홀드할까? 아, 이거 어떡하지 케이 케이 홀드할까? 아 잠시만요 문자가 왔어 찾아봄 아 나 아, 야. Q 엄폐한데요. 아, 레이즈. 레이즈. K. K부터 꺼내. 8? 레이즈. J? J 나왔네. Q, J? 별거 없을 것 같은데? A, Q, J, 8. 아, 뭐, 동페네. 오픈. 아, 레이즈. 아, 레이즈. 아, 레이즈. 자식. 저 자식이. 비기자는 양성을. 배신하고. 넌 바보야? 그 놈이 나한테 뭔데? 최 5분너 같이 이야기 안 해 놓고서 우리가 무슨 친구라도 된 줄 알았어? 멍청한 자식아. 난 널 속이고 잡아먹는 거야. 그것뿐이라고. 이 바닥의 원칙 영원한 칙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어 한 번 더 할까? 돈 벌었잖아 아룽소 핀송 아룽소 핀송 아룽소 핀송 마르갓 마르갈리타 마르갈리타 좀 더 남자다워지세요 야야 얘 좋아 야 통역 얘 좋아 그라브 슬라브 글쓰 괜찮은데 통역 성금으로 392 통역 포체아 성당 12세기 무렵 프랑스 루트 남쪽 포아체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이 건설되었다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져 노틀담라 그랜드라는 이름이 붙여준다 아료 뭐를 찾아드릴까요? 유사 무삭믹 무삭믹 농산무실에 가깝지 농산무실 교사판다 자금증가! 아이씨 로드리게스? 뭐지? 10명 11번 키랄다탑 이슬람 모스크의 첫 탑으로 12세계자들이 세워졌다. 기독교에 의한 재정...브라브라브라브라 네네네 예정… 시심치 얘네네 정국 깨끗 왕 정국 제로니노 책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아가멤논의 마스크 미노타우루스 트로이 미케논 아프리카노노 용의 아종 델포이 성지 테라코라상 사마귀메틱 입만있는 짐승 야 이거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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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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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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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